프로토스가 칼들이 뒷면에서 함선을 발사했습니다. 아직은 행성을 떠나지 않았지만,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. 함선 하나가 탈출했다. 그럼 이제 황금함대를 기다릴 일만 남았고, 죽으면 순식간이다. 미안하다. 뭐가? 내 동적을 학살해서? 이럴 수밖에 없어서. 함선에 있는 네 친구들은 알아. 한 명을 두고 왔단 걸. 안 돼. 하지만 널 소환하지는 못해. 차단막을 쳤거든. 안 돼. 안 돼! 하지만 막을 거두면… 절 소환하지 마십시오, 기사단이요. 절 소환을… 포로를 그냥 데려가게 두실 건지요? 저들은 죽은 목숨이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«غл 기사단에 알려야 해. 지금이야. 잘 듣거라. 이 함선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. 이 함선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. 내 명령을 잘 따르면서 어두운 곳에 몸을 숨겨라. 너는 흡수를 통해 성장한다. 이 함선을 감염시키고 여기에 탄 프로토스를 몰살해라. 자, 가서 무리를 퍼뜨려라. 광전사다. 너의 기생충 침입 능력을 사용해 저 생명체 속으로 숨어라. 무슨 소리가 났는데? 좋아. 지나갔어. 그 숙주를 흡수하고 계속 이동해라. 파숙이다. 놈이 지나갈 때까지 저 증기 배출구 안에 숨어라. 점막 발견. 최우선 순위. 적용. 아르님은 모유. 투자를 개시한다. 저 광전사들을 피해갈 방법이 없어 우르사돈에 침입해 놈들을 짓밟아라 저기가 우르사돈을 감염시켰다 프로토스 녀석들, 지금 겨우 동물 몇 마리 감염된 줄로 아나 본데 우리가 누군지 상상도 못할 거야 이제 시간이 됐다 물이 어미로 자라나거라 여기 멈춰 이곳이라면 들킬 염려는 없다 진화해라 그리고 성장해라 수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사냥은 계속됩니다 니 이름은 니 아들아 너의 목적은 무리를 생성하고 프로토스를 몰살하는 것이다 다 죽여라 따르겠습니다 이 생명체들을 없애라 생체 물질을 흡수하면 무리를 키울 수 있다 저그가 우리의 방수를 침입했다 전사들이여 저그를 없애라 대무리를 인도하소서 농들의 방어선을 끌어라 무엇도 군단을 막을 순 없다 이 방풍구가 유일한 통로다 가라 내 이름은 니 아들아 저기 저 구조물이 이 보호막에 동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앞을 가로막는 보호막은 없다 전진하자 이쪽 구역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발산되고 있습니다 뭐하는 장치일까요 사냥은 계속됩니다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차원 추진기야 그걸 판단하자 파괴해라 그러면 그 함선은 절대 샤쿠라스에 도착하진 못할 거야 그 함선은 절대 샤쿠라스에 도착하진 못할 거야 그 함선은 절대 샤쿠라스에 도착하진 못할 거야 보호막이 사라졌다 차원 추진기는 내가 직접 파괴한다 어떻게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알겠 내 이름은 니 아들아 언제 Pack 상시 algún 겸고 자원 추진기 손상 발생 즉시 이 구역에서 대피할 건 차들 마 저그가 정지중포관소에 들어가선 안 된다 궁단의 앞길 막을 순 없다 ihm하여 수혈 수 있는 명령입니다. 수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. 사냥은 계속됩니다. 폭발이 멈췄습니다. 잠깐. 저쪽 보관소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. 비상 상황. 동력 공급의 문제 발견. 프로토스 전사들의 정지장 동면 해제. 당연하지요. 무엇을 설치하고 있습니다. 이제 진화를 하고 무리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시간이다. 네 아들아. 네 아들아. 복종하겠습니다. 시렁평원들을 제거해. 저게가 흡수하게 두어선 안 돼. 프로토스 전사들을 처치해라. 저생체물들이 필요하다. 당연하지. 수행할 수 있는 금융을 건너뛰습니다. сто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어이과는 사용할 수 없는 개발력을 조정했습니다. 아들아, 사냥을 타치고 있을 것 같습니다. 멀고있는 것이 굴러가 없지만 공격하고 다시 말할 수 없겠죠.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. 걱정하겠습니다. 어떻게 할까요? 제목을 빌리지 마세요.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. 내 이름은 니 아드라우드. 무엇이든 처치하고 싶습니다. 들립니다. 어떻게 할까요? 들립니다. 복종하겠습니다. 지거해라. 그리고 강해져라. 최후의 결전이 머지않았다. 제 무리를 인도하소서. 수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. 놈들이 우르사돈을 죽여선 안돼! 우르사돈은 내 것이다. 오너라 야수여. 프로토스를 제거하자. 주의하소서. 전혀 없을 수 없는 명령입니다. 프로토스가 함교 방어를 강화하고 있다. 병력을 준비해라. 매일은 니 아드라. 사냥이 계속됩니다. 카카오톡, 대리인의 마리아에 잠시 자유가 지불이 되시길 바랍니다. 그리스도의 러시아가 이곳에 정해진다. 또 대기적으로 정해진다. 이곳에 정해진다. 카카오톡이 상대방의 지구가 적당한 지구가 적당한 지구가 적당한 지구가 적당한 지구가 적당한 지구가 적당한 지구가 적당합니다. 프로토스가 샤크라스로 가게 두어선 안 돼 무릎입니다 어떻게 공격은 경쟁력이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 프로토스가 구명정을 더 발사하려고 한다 구명정을 파괴해라 갈라한 나의 힘이 되시니 그 무엇도 부엽지 않다 어떻게 할까요? 통과자 시간이 없다 구명정을 파괴해라 당장 ? 대비는 없다! 갈라를 위해 목숨을 받지랴! 그래! 그것도 호흡을 말하시게 할걸요! 사례는 계속됩니다! 군단을 위한 내 이름은 위하기라!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! 사례는 그녀의 시대가 왔습니다! 사례는 무너지에서 세상에 가득히여! 시대가 오면 경쟁이 났습니다! 이 놈로는 그 사이의 편을 holes뿔! 사례를 지키되었습니다, 여왕님! 여왕님, 들리십니까? 여왕님은 떠나셨다 칼날 여왕께서는 프로토스를 몰살하라는 한 가지 임무를 주셨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여왕님을 다시 모실 그날까지 여왕님을 다시 모실 그날까지